안녕하세요 엑소옥TV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대지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곧 대지진이 발생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피처 피난처에서 많은 안 좋은 범죄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지금 계속 뉴스미디어에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여성분들은 호신용품 정도는 하나씩은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일본분들은 생수나 통조림 정도 그 정도의 비상용품은 비상식량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셔야 됩니다 저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일본이 독도 또 미얀부 할머니들에 대한 그런 천일 공로한 그런 일 그리고 아직까지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또한 태평양 전쟁 당시에 희생자분들 강제 징역 문제라든지 그런 거 다 인정도 안 하고 있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했고 교과서도 지금 왜곡을 하고 있고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일본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천인 공로할 범죄를 저질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저들 용서하소서 아버지 저들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행동을 모른 아이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저도 일본인들을 크리스찬으로서 용서라는 단어를 써야 될까요? 그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좀 빠르게 물론 여러분들이 일본 뉴스를 원하시는 건 알지만 빠르게 중국하고 대만 한국의 지진을 빨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지도상에 보시면은 지진이 중국에 한 번 두 번 났고요 그 다음에 대만에도 한 번 났죠 계속해가지고 지금 중국과 대만에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그냥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냥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4월 12일이고요 수추안, 쯔공스, 공징취에서 3.1이 있었습니다 이건 4월 12일이고 보시면은 수추안이죠 4월 29일 오늘입니다 9시 45분 수추안, 야안스, 밍산치 수추안, 야안스, 밍산치의 3.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천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민란성이죠 민란, 부월스, 란창시엔 부월스, 야안찬시엔의 3.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수추안과 민란성에서 지진이 한 번씩 났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보시면은 타이완, 핑동시엔 하위 대만, 핑동현의 해역에서 4.2 규모의 지진이 핑동은 지진이 절대 남아 안 되는 것인데 대만이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핑동 말씀드렸죠 과거에 큰 지진이 났던 것입니다 이 핑동 핑동시엔 같은 경우는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대만이 굉장히 지금 최근에 대만 역시 대지진에 지금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지진이 타이동시엔 4월 28일 4.2 좀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대만 지진이 핑동이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바리엔, 시엔 하위 사렌에서 계속 27일 날 났고요 바리엔에서 또 났고요 18일 날 계속해서 지금 대만에서 안타깝습니다 대만이 굉장히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이에요 지금 6.1이죠 대만 바리엔시엔 이게 대만에서 지진이 시작하여 여기도 대만 역시 불의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합니다 따라서 대만의 이러한 지금 최근에 지진 상황은 매우 불길한 징조로 봐야 됩니다 대만은 이쪽에 구이산이 있고요 다툰 화산이 있으면 이쪽에 화산이 폭발할 경우에는 대만은 대혼란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대만은 전통적으로 이제 세 군데 이란 화, 리엔 헝춘 세 군데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늘도 지진이 핑동이라든지 핑동은 과거에 대지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며올리가 이쪽에 있죠 며올리 그리고 또 어디서 짜이 이렇게 지진이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만의 지진은 보시면은 이란 화리엔 헝춘 핑동 짜이 며올리 이렇게 위험지역이 그 6군데이고요 그 다음에 구이산 다툰 화산 대만은 대만은 이렇게 총 8구역의 위험지역을 가지고 있다 4월 29일 현재 4월 29일 현재 대만은 이렇게 8구역의 지진 위기사항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지진이 될 확률이 전혀 없는 대한민국의 지진 안전지역인 대한민국의 지진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지진에 대해서는요 작은 지진은 물론 이렇게 있습니다 4월 29일에 한 번 있었죠 울산 동구 동북동쪽 4월 29일 오전 5시 12분 25초에 규모 2.0 전원의 깊이는 18km 4월 28일에도 지진이 있었죠 4월 28일 대구 달성군 여기 규모 0.8 전원의 깊이는 10km 4월 28일 정의 10시 14분 49초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지진을 보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지진의 안전지역입니다 단지 지진 방송을 하기 위해서 중국 대만 일본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린 것일 뿐입니다 울산 동구 에서도 지금 2.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4월 28일 전원의 깊이는 20km 그 다음에 강원도 정선에서도 0.8 규모의 극미소 지진 4월 28일 그 다음에 충남 태안군 에서도 1.4 지진이 있었고요 4월 28일 그 다음에 전남 신안군 에서 1.8 그리고 경북 포항 에서 1.3 이렇게 한 이틀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포항 부터 해서 4월 29일 울산 동구 동북 동축 41km 해약해서 규모 2.0 지진 전원의 깊이는 18km 였고요 오전 12시 25분 25초 지진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 저녁 7시 18분경에 일본 히로시마 현 북부에서 3.5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 였습니다 히로시마 현 히로시마 최근에 계속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여기도 계속해서 최근에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하고 멀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부분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오이타현이라든지 여기 시코쿠 쪽과도 멀지 않습니다 시코쿠 이카타 원전을 말씀드렸죠 대한민국과 과거에 이 라인에서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이고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